빌 헬름 콜라트 렌트겐은 독일의 물리학자이다. 1895년 11월 8일 오늘날 엑스선 또는 렌트겐선 라불리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발견하였으며 이 업적으로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프로이센의 레네프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 네덜란드의 아페르도론으로 이주하였다. 사소한 일로 김나지움에서 퇴학당하고 취리히 공과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클라우지우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클라우지우스의 후임 쿤튜의 조수가 되어 취리히, 비르츠부르크, 스트라스부르 등지로 옮겨다니다가 마침내 호에나임농대 기센대학을 거쳐 1888년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콜라우시의 후임으로 물리학연구소장의 지위에 올랐다. 여기서 엑스선을 발견하였고 곧 미넨 대학교로 옮겼는데 엑스선의 발견은 당시 학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업적으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렌트게는 프로이센의 레네프에서 직물 생산 및 판매업자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샤를롯 컨스탄즈 프로바인들이고 암스테르담 출신이다. 1848년 봄에 흥기하는 네덜란드의 도시 아펠도른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아펠도른의 사립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았다. 1861년에서 1863년까지 위트레우트 기술학교에 다녔다. 그는 학교 선생의 초상을 불경하게 그린 친구가 누군지 말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는데 퇴학당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다른 네덜라드나 독일의 김나지움에 입학할 수 없었다. 1865년에 그는 위트레우트 대학에 입학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데도 입학하려 시도하였다. 그는 취리히에 있는 연방기술전문학교에는 시험만 통과하면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곧 그곳에서 기계공학과 학생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1869년에 취리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874년에 렌트게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1875년에는 비르텐베르크의 호에나임에 있는 노업학교에서 교수가 되었다. 1876년에는 물리학 교수로 스트라스부르 대학으로 돌아왔으며 1879년 기센 대학에서 물리학장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1888년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물리학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이곳에서 X선을 발견하였으며 1900년에는 바이에른 정부의 요청으로 위넨 대학으로 옮겼다. 렌트게 내 가족은 미국 아이오아에 있었고 그는 이민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뉴욕시에 있는 콜럼비아 대학으로 가기로 했고 대서양을 건널 표까지 샀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는 계획을 바꿔 민헨에 남기로 했다. 핸드 MIT 링젠 1895년 12월 22일에 최초의 의학적 목적으로 촬영된 렌트게는 부인의 손사진. 이 사진은 1896년 1월 1일에 프라이브르크 대학의 물리연구소의 루드비이 젠더 교수에게 전달되었다. 알버트 반 켈러의 손을 렌트게니 X-ray로 찍은 방사선 사진. 1895년에 렌트게는 여러 종류의 진공관 하인니히 루돌프 헤르츠, 히토르프, 크룩스, 니콜라 테슬라, 필리프 레나르트로부터 받은 기계들의 전화가 방전될 때의 외부로의 작용을 실험하고 있었다. 11월 초 그는 레나르트의 진공관 중의 하나로 실험을 반복하던 중이었다. 그 진공관에는 음극선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얇은 알루미늄 창이 덧대어져 있었고, 음극선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강한 정전기장으로부터 알루미늄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분지 덮개가 덧대어져 있었다. 렌트게는 마분지 덮개가 빛이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알루미늄 창 가까이에 놓은 바륨을 칠한 마분지 조각에 보이지 않는 음극선이 현광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레나르트의 진공관보다 훨씬 두꺼운 유리벽을 가진 히토르프 크룩스 진공관에서도 현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1895년 11월 8일 늦은 오후, 렌트게는 그의 생각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레나르트의 진공관의 것과 유사한 마분지 덮개를 만들었다. 그는 히토르프 크룩스 진공관을 마분지로 덮고 전극을 정자기 전화를 발생시키는 룸코르프 유독 코일에 연결했다. 그의 생각을 시험하기 위한 바륨 시아나베 금산염 스크린을 설치하기 전에, 렌트게는 마분지 막의 불투명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을 어둡게 했다. 그가 룸코르프 코일의 전화를 진공관을 통해 흘려보내는 동안 덮개가 빛을 막았다고 생각하고 실험의 다른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때, 렌트게는 진공관에서 몇 피트쯤 떨어진 벤치에서 희미한 발광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연히 그는 여러 번 방전을 시켜보았고, 매번 발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그 빛이 나중에 쓰려고 둔 바륨 시아나베 금산염 스크린이 있는 곳에서 온 것임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새로운 종류의 광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11월 8일은 금요일이었고, 그는 주말 동안 실험을 반복하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주에 그는 실험실에서 먹고 자면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뜻에서 X선이라고 임시로 이름 붙인 새로운 광선의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물체들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이 새로운 광선을 투과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엑스레이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며, 반사하거나 굴절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장 속에서도 굽어지지 않는다는 것, 음극선이 유리벽이나 반대편 양극에 부딪힐 때 이 빛이 나온다는 것 등을 알아냈다. 비록 새로운 광선은 렌트겐 광선이라고 불렸지만, 렌트겐은 X설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그의 발견으로부터 2주쯤 후에, 그는 아내의 손을 X선으로 찍었다. 그녀는 자신의 뼈를 보고 나의 죽음을 봤다고 외쳤다. 렌트겐은 바륨 시아나 백금사념 스크린이 그의 탐구력을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그의 다음 단계의 실험을 계획했고, 곧 발견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광선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사하였고, 작은 납조각을 방전히 일어나는 곳에 두었다. 이렇게 했더니 그는 눈을 깜빡이는 자신의 해골 최초의 방사선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만약 자신의 관찰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전문가로서의 명성이 훼손될까 두려워 실험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렌트겐의 논문, 세 종류의 광선에 대하여, 는 50일 후인 1895년 12월 28일에 출판되었다. 1896년 1월 5일에, 오스트리아의 신문에 렌트겐이 새로운 방사선을 발견한 것이 실렸다. 렌트겐은 비르츠부르크 대학의 명예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895년부터 1897년까지 엑스선에 대한 총 3편이 논문을 썼다. 현재 렌트겐은 진단방사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엑스선의 발견은 이것에 뒤이은 라디움의 발견과 함께 19세기 말의 2대 발견으로 불린다. 원자의 구조를 규명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으며, 그 후에 물리학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결정구조 연구의 응용에도 그 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외에 렌트겐 전류, 탄성, 결정 내의 열전도, 기체의 열선 흡수, 자기와 평광 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렌트겐은 1923년 2월 12일 악성 종양으로 사망했다. 그의 종양은 그의 전리방사선을 이용한 연구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방사선 연구를 한 기간은 짧았고, 납보음악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다. 렌트겐은 사망할 즈음에 거의 파산 상태였다. 렌트겐은 1872년에 안나 베르타 루드비히와 결혼했고, 안나의 오빠의 딸 조세핀을 1887년에 입양한 것 이외에 자녀는 없었다. 현재, 디셀도르프에서 동쪽을 40km 떨어진 램샤이트에는 렌트겐이 태어난 집과 도이치 렌트겐 박물관이 있다. 렌트겐은 상금을 그의 대학에 기부했다. 몇 년 후, 그는 피에르 퀴리처럼 그의 발견에 대한 특허권을 받기를 거부했다. 심지어 그는 새로운 광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서 따서 짓는 것 또한 원치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